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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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인터참에서 많이 촬영하셨죠? 기억하세요? 내가 한 20년 넘었잖아 이게 네 전시할 때 마지막이라고 그래 부산소도하고 대구소도 전시한다고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와본거야 지금 매일이 몇번 왔어 오케이 이건 뭐하는거에요? 아 난로에요 이게? 대형을 보니까 적어봐서 모르겠어 난로였구나 내가 여기로 하자 이리왕 이리왕 네 이쁘게 안녕하세요. 반주사인데요, 네. 얘는 벨크로 찍찍이. 이거 잘못하면 이게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이거 안에 나무여서. 이거요? 안에는 원목이고요. 이거 왜 이렇게 흔들려? 이거 왜 이렇게 흔들려? 아, 그렇지. 아, 저 백이시다. 직접 만드신 건? 외국에다 켜야 돼. 우리나라에 좋은 거 너무 좋아. 저... 저 가죽 아니죠? 그냥... 이게... 아, 천이구나. 이거는 원천이 없고 염색을 하면 뭐... 원천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진짜 사기 다시 보는 거 같아요. 아, 흰 거 아니에요? 아, 색깔이 색깔이 이쁘네. 맨날 흰색이, 흰색밖에 없잖아.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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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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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.